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개가 버티기라는 게임을 해볼게요 여기는 이 게임은 로블럭스라는 게임인데 어.. 소박복지 작품을 할게요 이번엔 신에서 달리고 숨을 하는건데 제가 지금 신 능력이.. 아.. 안나오는구나.. 지금은.. 잠시.. 아아.. 나 신 될 수 있어 언제든 오빠를 신날때마다 이건 제 인생인데요 이건.. 신경 안 써도 돼요 신제.. 나 총알이 사놨거든요 원래 카메라 아 이거 무서운데? 나 알아챈나보군 어..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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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을 줘 동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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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가 있는게 없는데 잠시만요 제가 메브라 봄누 메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는데 이게 학교인데 계속 계속 여기서 잠시 올라가볼게요 왜 안올라가죠 아 또 레진에 버그 버그야 버그 자 잠시 목표물 목표를 포착하고 얘 몰래 탕탕탕탕탕탕탕 약올리고 있습니다 이 친구를 저기서 잠시 약올리고 있습니다 오 야야 저기로 간다고 아 벌레 때문에 아, 뭐해? 다른 사람처럼 신두고야? 다른 사람처럼 신두고야? 이런 식은 뭐다? 어, 네. 네, 네, 네 메가 퍼지 메가 퍼지 메가 퍼지 나 봤나 봐 오, 나 봤나? 어, 피치? 저 공력을 잠시 훔치고 tirar 이렇게 다 말씀드렸던ین 잠시만요 안나오는데 이거 멜롤롤레 오오오 메가본치 데미지 엄청나 이거 이거 어딘냐 안됐어 이거 볼링공 같지는 이상한 곳만 쓴다 그러면 이 친구를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 친구를 꽤나 많이 파기했다 근데 너 체력이 다르네 이 신은 이제 죽을겁니다 이 신은 잘못 고른거같아 신께서 놓치면 되니깐 이상한 신께서 놓치면 되니깐 이상한 신께서 놓치면 되니깐 음양 음양 음양도 안되니깐 음양 잘 자라고 붙인다 음양 음양 예이 죽였다 야야 와 너무 어려웠다 이번에는 누가 살아남았어요 어 제가 이제 이제 천 코인이 됐거든요 제가 이거 이거 무기를 샀느라 돈이 별로 없어졌구요 어 다음 코에 사려면 16,000원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천 천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 여기 제우스 신화에 나오는 그 지역 아닌가 여기 와 근데 제작자 이거 약간 재밌게 해놨는데 신을 잘못 뽑았단 말이야 신을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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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 신은 과연 신은 아 나 7%인데 과연 내가 당첨될 수 있을까 아니 나 명단에 안 나왔어 이거 그냥 잠시 여기 잠시 잠시 혹시 혹시 모르니깐 도망가 있을게 바로 옆에 아니 바로 옆에에 있어 헉 아 어 좀 무서워 일단 일단 도망가는데 어 아 야 자 잠시만 처음부터 너무해 진짜 금방 릴레 일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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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사고 일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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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옥쑥 호옥쑥 잠시만 이거만 기다리라 잠시만 잠시만 호옥 호옥 범위가 엄청나 이거 데려가야겠어 호옥이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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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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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 와 얘 너무 아 이런 숨겨서 머뜨리라는 게임을 합니다 다음에는 오늘은 다른 재밌는 콘텐츠로 도와드리겠습니다